아 피비야 여기 있는 거야 미션이다 미션이다 서로 센터를 차지하라 빨리 하시죠 가만 있으라고 좀 지치니까 좀 우리 저 서로 센터를 차지하라 어? 자 대장님 나오셨네요 네? 대원들 더운데 고생이 많다 야 진짜 진짜 많아요 이번에는 대원들의 판단력을 알아볼 수 있는 훈련인 튜브 고리 걸기 대결을 해보겠네 뭐 뭐라고? 음악이 나오면 반드시 춤을 춰야 하고 그동안에는 튜브에 손을 댈 수 없네 음악이 멈추면 백사장에 붙어있는 튜브를 가져와 자신의 팀 색깔 고리에 더 많이 거는 팀이 승리했어요 자 그럼 자네들의 춤 실력부터 좀 볼까 자 우리 레츠고 파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멤버죠 우리 기호 기호 가자 유지영 J- professor 우러딱 이승 크으음 그냥 두주 이거 기술이야? 어, 기술이야? 어, 되게 좋아. 수준의 소리! 뭐지? 신남도 났지? 이거 진짜 옛날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진짜 옛날 거 아니야? 좋아, 좋아. 다음은 경리, 경리! 경리! 아이고, 아이고. 경리! 경리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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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댄스 지금 완전히 어, 렛츠고 경리! 렛츠고! 렛츠고! 다음 다음! 니콘! 니콘! 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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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오! 시작한다! 시작한다! 잼, 도대체! 오! 베너 Evans! 다하잎! 또 berg! 야, 섹시해! 야, 섹시해! 야, 섹시해! 고하! 지효야, 지효야, 와! 지효야, 와! 아, 잘한다, 배틀! 배틀이다! 배틀이다! 배틀! 배틀이다! 야, 온다, 온다! 아, 어차다! 오후다! 오, 잘한다! 화이팅이잖아.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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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시지 않아. 죽으시지 않아. 죽으시지 않아. 여러분 대장님이 주신 미션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음악이 나오면 무조건 춤을 추세요.